네, 앞서 정부가 2018년도 국방예산은 2017년 대비 6.9% 증액된 43조 1,17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중 방위력 개선비는 2017년 대비 10.5% 대폭 증가한 13조 4,9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손정민 중사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국방예산 편성에서 방위력 개선비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 능력 확보, 첨단 무기의 국내 개발과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과 대량 설상 무기 위협에 대비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마, 대량 응징 보복과 관련 플랫폼 전력의 구축을 위해 2017년 대비 5,240억 원 증가한 4조 3,35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230mm급 달현장과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등 국지 도발 위협 대비 전력을 갖추는데, 2017년 대비 2,960억 원 증가한 1조 6,18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공중급유기와 상륙기동 헬기, 차륜형 장갑차 등 전면전에 대비하고, 자주방위 능력 강화 전력 확보를 위해 2017년 대비 4,691억 원 증가한 6조 3,77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첨단 무기 국내 개발 확대 등 국방 R&D 확대와 방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7년 대비 916억 원 증가한 2조 8,7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국지 방공 레이더와 전술 함대지 유도탄,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등 14개의 신규 사업에는 1,2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